만두 만두 손집이 좋아요 따뜻하고 촉신하지 만두야 엄마가 우리 만두 떡사니 앵두 따뜻하게 지내라고 엄마 샀잖아 담요도 다 깔아놔도 너네들이 가는 데만 가고 엄마 옆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엄마 그래 먹어도 좀 편하게 싫어하고 또 새로운 거 한 개 사봤다 우리 만두 윙크하듯이 그러네요 아이구 예뻐요 아이구 예뻐요 아이구 예뻐요 진짜 예쁘네 아이구 예뻐요 사랑한게 눈이 눈치가 둥간다 눈이 눈치고 isation 불가능한 여행 아 자 foods 들어왔어 means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서로서로 고행해주고 우리 만두가 오늘 덕산이한테 그루밍해주네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착해라 응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덕산이도 편해요 좋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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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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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